네, 수요일에 조상전화 종목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금량 8만 2천 5백 원의 10%인데요. 네네. 아우,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가지고 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게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유독 많이 빠졌네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중립 주셨고요. 부정 주셨습니다.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정말 많이 밀리고 있고 좀 하단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6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아, 8만 원대면은 지금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시청자분, 주식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이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규모를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의 규모가 약 4조라고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규모가 4조라면 그래도 적어도 1년에 최소한 못 벌어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데 이 기업이 올해 얼만큼 벌었나라고 이제는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은 잘 될 겁니다. 잘할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상황이고 막상 내용을 봤더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번 주에 이제 낙폭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제 낙폭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이번 어떤 대선에 굉장히 또 유일한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트럼프가 2차 전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 좋게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지난주부터 이제 가격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인데 일단 저는 8만 2천 원에 사셨다라고 했었을 때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면 그때 손절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1차 손절 타이밍은 좀 늦었고 우선 기술적으로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이제 내일과 내일모레부터 반등이 좀 나와서 7만 3천 원대, 7만 5천 원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저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하셨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됐는데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이 나와서 반등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올 수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반등에 시청자분의 현금을 좀 쓸기에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쪽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의 반등을 노려보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니 APR인데요. 3% 30만 4천 원에 샀는데 전망 좀 알고 싶어서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매수하신 이후로 좀 빠졌다가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APR은 이번에는 긍정을 주신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이제 다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양봉이 조금 추세 전환을 알려줄 수 있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K뷰티 쪽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해외를 다녀왔었는데 지금 거의 K뷰티 쪽 관련한 브랜드들만 거의 품절 사태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품절 사태가 되고 지금 재입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지 쪽에서 특히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불친화기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게 지금 시작한 지가 크게 그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부터 그 효과들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결국 주가는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APR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메디큐브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흥행을 지금 계속해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1만 개 이상의 제품이 팔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APR 같은 경우가 앞으로의 실적 성장의 도모가 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저는 투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K라는 메가 트렌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해외 쪽에 대한 수출 회복세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도하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또 조정이 나와준 부분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비중도 3%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APR이 조금 더 빠진다고 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비중을 추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당장 구간이 아니라 일단 조금 더 긴 호구로 보셔가지고 한 24만 9천원, 25만원 이 매수밴드까지 만약에 좀 나이로 온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좀 3% 동일 비중 좀 추가하면서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도 지금 3개월 정도 봉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일단은 거리량이 많이 터진 부분들이 아니에요. 거리량이 좀 많이 터지지가 않고 기수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달 4개월째 봉에서 거리량이 일단 좀 많이 터져졌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좀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인은 이타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저는 반등 기조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앞쪽에 좀 고점 언덕을 찍고 빠졌던 이 라인, 여기 한 40만원대까지는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뷰티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남겨주셨고요. 무려 40만원 정도까지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중 AS요. 한중 NCS 매숫가간 비중은요? 네, 네. 저기 5만 1,500원에 20%요. 아,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혹시 수액 중이시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지금 그거 전망을 보고 샀는데 어느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이제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좀 더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보면 ESS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 중에 지옥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차전지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한중 NCS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삼성 SDI가 미국 쪽으로 1조 규모에 달하는 배터리 팩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에 한중 NCS의 고객사가 삼성 SDI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었는데 이 며칠 사이에 2차전지 셀이라든지 소재 이쪽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NCS도 지난주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 주 초반까지도 여기서 이탈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순간까지 좀 밀려 내려왔지만 어제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내고 있는데 일단 사업 개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만약 정말로 공급이 확정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얼마만큼 좋은 점수를 줄 거냐 세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봐줄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라 저는 우선은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5만 3천원 5만 5천원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보유 물량의 절반을 우선은 수익을 확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물량은 이제 6만원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제 한번 가지고 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만약 밀려 내려왔을 때 오늘의 어떤 출발점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4만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어떤 향후에 성장성이 좋지 못하다라기보다는 주가의 위치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주가를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비중을 수익 구간에서 일정 부분 줄이시고 나머지는 신고가로 가는 아니면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4만원 그 밑에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수익을 좀 노려보고 일정 부분 좀 홀딩하다가 혹시나 손절 라인이 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결정을 잘 지어보자 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열려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문자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8599님이신데 동방 갖고 계십니다. 317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걸어두었는데 못 팔아서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오늘 위메프 사태 반사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급등세 연출했는데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지금 위메프, 티몬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보통 이 쇼핑몰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3개월간 장기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지금 사태 부분들이 결국엔 동방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급등이 들어온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단기 테만의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말만한 그런 요소라기 보기에는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저는 며칠간은 이슈 팔로우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분들의 동방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수가가 지금 딱 종가 마감 부분인 것 같아요. 3,170원. 이 라인대를 일단은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죠. 가장 베스트는 3,100원입니다. 일단 3,100원을 동방이 다음 거래에 있어도 이탈을 안 하고 지지 받아주고 상승 기자가 조금씩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올라올 때 조금은 비중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붙어 있기보다는 하나의 이슈 팔로우로 인해가지고 테마가 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테마가 또 언제 어디서 차익이 크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금씩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좀 터져가지고 슈팅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저는 한 3,400원대에서 전량 털고 나올 것 같아요. 3,400원대 라인대에서 이게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주봉이나 월봉이나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라인대 매물이 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만약에 못해준다 하게 되면 여기서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3,400원을 좀 마지노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3,4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천사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5673번님은 종근당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0만 8,700원의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그래도 주가 레벨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시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종근당은 김태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오늘 탈모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긴 했거든요. 탈모라는 모멘텀이 워낙 제약바이오에서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봐도 될까요? 길게 보실 수 있으시면 종근당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호재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탈모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있죠. 임상 3,3에 돌입한다는. 근데 악재는 뭐냐면 이 연구기간이 최소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가지고 원초 반응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너무 먼 이벤트가 아닐까 싶고 그러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매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게 조금은 모자라요. 그동안은 HK인호행과 협업을 해서 팔았던 K-CAP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냈는데 올해 이게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는 결국엔 이 K-CAP에 대한 매출이 좀 빠지게 되면서 재무제표상 작년보다는 그렇게 지금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길게 보신다면야 저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냥 다른 제약바이오를 그러니까 현체과와 매수가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보자면 괜찮지만 좀 호재랑 악재가 산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문자상담도 도와드려봤어요. 지금도 접수받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열려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아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어즈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6만 5천원에 30%요. 아 기간도 또 길게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원래 일주 머티리어즈때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응 방법을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또 급격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은 어떤 의견일지 두 분은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정말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도 부정이 아니라 일단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최진흥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달에 그래도 6만원 돌파할까 싶어서 좀 홀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달 내내 왜 이렇게 밀리는 건지요. 일단 테슬라 실적 여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단 전기차 시장이 둔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테슬라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말이 많았었습니다. 2차전지 쪽에 대한 업황이 지금은 돌아설 시기가 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생각보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 둔화가 좀 많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2차전지 쪽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만 이게 제가 중립을 들었던 부분들은 빠질만큼 빠지긴 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제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 관련 동박 관련제도 마찬가지고 빠질만큼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주가의 내림목이 크지가 않다는 것은 차트만 봐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작년, 재작년에 고평가의 인식을 많이 받아왔던 부분들이 업황이 부진하거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돌아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빠지던 완만한 채널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1월 기점부터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올해 1월 기점부터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제도 같은 경우가 바닥을 잡는 지금 스탠드적인 움직임이 들어와준다라는 것은 아마 이 지점이, 특히 롯데에너지 이 지점 자체가 적정 주가 레벨로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금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도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주가 내에 박스를 치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단에 지금 박스 라인 같은 경우가 5만 8천 원대로 보이고요. 또 하단 같은 경우에 앞전 저점을 잡았던 3만 1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갭이 좀 많은 차이잖아요. 이 상하 박스권을 하단으로 뚫리냐 아니면 상단에 돌파를 해주냐 이 가림막의 방향성이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또 2차전제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견해로만 놓고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제가 중립을 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비중이 30%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제가 권해드리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비중이 한 5%, 10% 정도면 한 번쯤 추가 매수로 평단 작업을 하고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드릴 텐데 일단 30%에 60%를 실어가지고 굳이 롯데에너지 머트로 지금 시기에 가져가면 기회비용을 좀 많이 날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3만 원대를 마지노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라인을 일단 이탈 안 하면 그 비중 그대로 일단 홀딩하는 겁니다. 그 비중 그대로 일단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3만 원대를 이탈을 하면서 종가로 마감을 쳤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전량 터는 게 아니라 30%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10% 손절을 진행을 하고요. 그 10% 확보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롯데에너지 머트로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을 때 그때 10% 비중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순환매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입비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순환매를 돌리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보고 손절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입비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바닥을 잡고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롯데에너지 머트로지도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전량 매도를 했을 때는 그 손입비가 플러스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아프셔도 일단은 3만 원대 라인의 마지노선을 잡고요. 10%가 됐든 15%가 됐든 분할 손절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분할 손절 진행해서 그 비중을 가지고 다른 종목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롯데에너지 머트로가 다시 추세를 돌릴 때마다 순환매로 추가 매수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평단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그게 가장 최우선의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닷건인 건 맞지만 가지고 있는 비중 내에서 순환매 전략을 만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또 옆에서 우리 김재정 본부장님께서 비밀스럽게 한마디 덧붙이신다고 더 다른 전략이 또 있을까요? 일단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로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것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고평가라면 당연히 지금 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평가라 아니면 평균 수준이라면 버텨볼 만한 명분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로지의 차트를 월본 기준으로 쭉 펴봤거든요. 현재 가격대가 사실은 19년도, 20년도에 기록했었던 가격대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굉장히 많을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올라갈 만한 위치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동박산업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마진율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동박산업이 지금 마진율이 안 좋은 건 뭐 때문이냐면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계속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전에 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엔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를 한번 돌이켜보면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글로벌 탑 1, 2, 3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관세를 부과하면 4위에 기록했었던 엔캠이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저는 롯데에너지 머트리어지라든지 동박과 관련 기업들도 그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앞서 최봉 부장이처럼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들고 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좀 시간을 좀 들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충분히 매수가 위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전략을 만들어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두 분께서 알려주신 전략 참고하시면서 많이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또 전화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슬바이오고요. 네. 4,220원에 25%요. 아 네 이번에 들어가신 거죠 시청자님?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조금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팬말 들어주시죠. 긍정 주셨고요. 네 다행히도 운행정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런 대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해리스 쪽에 트레이딩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마 쪽이 강세는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일전에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마리아나라든지 대마 관련해서 범죄를 치고 있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범죄 기록을 말소시킨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합포파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해리스 트레이딩 쪽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색깔이 짙어있다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마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세의 흐름들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마 관련주는 말 그대로 지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미국 쪽에서 의료용 대마 쪽에 지금 합포파를 추진을 해서 의료용 대마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는 아직 대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료용 대마 쪽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 텀이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우리 바이오 기업 자체를 길게 끌고 갈 만한 지금은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저도 보기에 테마성으로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일단 저는 지금 고가 라인에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3일간의 음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갭은 오히려 이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갭자리는 계속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추세의 되돌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위쪽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꽤 오랜 기간에 물려있는 한 2022년 한 6월에서 8월 사이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꽤 오랜 기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단에서 어느 정도 보합을 치고 나온다든지 손절매가 나오는 물량들을 일단 위쪽에서 계속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단발성의 매수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만 놓고 봐도 지금 메이저에서 전부 다 들어왔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일단 단발성 슈팅은 더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부근에서 매수가가 4,24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앞전 고가 라인 4,500원에서 한 반비 좀 털어보시고요. 4,500원에서 만약에 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4,600원, 700원 여기까지 전량 보셔도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헤리스 관련 주인 우리 바이오에 대한 전략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좀 대응 전략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승승장 님이신데 포스코홀딩스 갖고 계십니다. 좀 오랜만에 상담 들어온 종목인데 59만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아마 작년에 2차전지 한창 핫할 때 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오늘 2차전지 많이 여쭤보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중이 10%이셔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종목도 포스코홀딩스라 저는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셔야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작년에 굉장히 높은 고점에 아직까지 머물고 계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때에는 저는 3분기 실적의 숫자를 확인을 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빠르게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겠지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을 볼 수 있겠지 저는 그 욕심 자체도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3분기 실적이 우리의 가이던스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혹은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녹아들면서 생각보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는 50만원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보다는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추가 매수도 손절도 하실 구간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3분기 실적이 좋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2분기 실적은 의미 없습니다. 워낙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3분기 실적 전에 3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3분기 실적까지 한 번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고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추가 하락하면 그때 한 번 더 물타기 해보자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또 2차전지에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권부장님 에코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동일하죠. 에코프로가 가면 포스코딩스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포스코딩스는 철강이라고 하는 탄탄한 사업부가 좀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혹은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만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시장이고 포스코딩스만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시장이고 그러면 결국 2차전지를 다 뭉쳐서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3분기 실적. 왜냐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캐즈미라는 구간을 넘어서서 GM도 포드도 테슬라도 인도량이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도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에요. 그 숫자를 보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딩스나 에코프로 그룹주나 일단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2차전지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착한 암소마을님 도와드릴게요. 다산 네트워크스 갖고 계십니다. 3,700원의 5% 어제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9% 무섭게 떨어집니다. 홀딩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사실 방송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오늘 저희 상담 종목도 뭔가 이런 테마주들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건 관련주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런 눈높이 상향 부분들이 나올 시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인프라 결국에는 지금 통신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그런 테마가 일단은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트럼프 쪽의 트레이딩 쪽에 조금 더 색깔이 짙은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거든요. 아직까지 해리스 쪽의 트레이딩은 재건 관련주에 대한 색깔이 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간에 양파전 결국 이 섹터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색깔이 짙어지게 되면 이쪽에 대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던 만큼 오히려 이쪽의 섹터 순환매는 단기적으로 들어와 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3,7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3,300원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3,700원이면 저는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다산 네트워크가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소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일단은 대선 테마라는 부분들에 수급이 좀 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앞전부터 좀 가지고 있으셨던 걸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 저는 지금 위로 올라갈 만한 부분들에 저항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강하게 돌파해주려면 이 굉장히 많은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인데 제공 관련해서도 지금 다산 네트워크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현대예보당이 같이 뭐 이런 강한 어떤 좀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은 이 테마 수급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는 데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5% 정도밖에 비준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건주 쪽이 정말 투심이 일부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한 2,900원대까지 눌림 주면 저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것 같아요. 2,900원대까지 눌림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서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줘야만이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저항대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전화 4,100원에서 한 200원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관건인 것 같아요. 다사네트워크스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양봉양봉님의 JNTC 도와드릴게요. 매수가 2만 1,400원이네요. 비중은 30%. 뉴스는 나오는데 자꾸 떨어져서 불안불안합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수익권이십니다.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상승의 초입에서 딱 빠르게 좀 잡으셨거든요. 일단 수익권이긴 한데 또 정거점 3만 3천 원을 보셨어가지고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3만 1천 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2만 1,400원이라면 물론 수익 구간이시라서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JNT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기술을 가지고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 분개 실적을 통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조정은 사실 JNTC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에 벌써 30% 조정 다른 반도체 IT는 더 깊은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JNTC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셔서 2만 1,400원이라고 하시면 저는 우선은 지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아직 반도체 IT는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더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도 있고 또 이제 추후에 미국의 대선 노이즈 때문에 방향성을 아직 어디로 잡을지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재차 상승 시에 2만 7천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일정 부분을 좀 수입 실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남은 물량만 7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한번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TC까지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정규장도 그렇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슈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시간의 특징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접수받고 있을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특징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